농협상후금융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행복이음 패키지 추가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 행사를 가졌습니다. 지난 9일 강원도 홍천군 내면농협에서 농협상후금융 소성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이음 패키지 명예조합원 적금 및 출하 우수조합원 적금 1호 가입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명예조합원 적금과 출하 우수조합원 적금은 농축협 발전에 기여한 명예조합원과 판매사업 출하 약정 이행 우수조합원을 대상으로 최대 1.5%포인트의 우대금리 제공과 금융수수료 우대 항목 추가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한 상품입니다. 한편 지난해 6월에 출시된 행복이음 패키지는 출시 11개월 만에 금융권 상품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으며 농협상후금융은 앞으로도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.